10살 태연이는 집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고 있어 태연이를 보살피기가 쉽지 않다는데요. 혼자 있을 때마다 심심해서 밖에서 혼자 우산 갖고 먹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엄마, 아빠는? 엄마, 아빠는 늦게 올 수도 있어요. 태연이에게 휴일은 센터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. 다음 날 하나 둘 모여든 아이들로 어느새 활기가 넘치는 센터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센터의 분위기도 달라진 건데요. 아프라노니 찍어. 그니까.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? 센터에서요? 조금 더 활기차졌어요. 예전보다. 예전에는 어떤 일이에요? 예전에는 좀 지금보다 좀 조용했어요.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?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니까 친구들이랑. 어느 때보다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이 향한 곳은 센터 근처의 작은 운동장. 잠시 후 운동장으로 들어선 상대팀. 센터 아이들은 다른 지역 센터와 연계해 매주 축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시합을 해보기도 전 축구화까지 잘 갖춰시는 상대팀의 기세에 그만 기가 죽어버린 아이들. 유니폼까지 다 강하게 보여요. 저희가 즐길 뻔할 것 같아요. 경기가 좀 어떨 것 같아요? 안될 것 같아요. 왜요? 조금 알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하나. 상대팀과 달리 인마누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유니폼이나 축구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신감까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. 상대팀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유니폼, 기구폼을 봤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. 애들아 자신감 있게 할게. 자신감 있게. 배운 대로. 어떻게 하라고? 자신 있게 하는 거 알았지? 네. 하나 둘 셋. 파이팅. 하나 둘 셋. 파이팅. 미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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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근 다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연계해 축구를 시작했다는 아이들. 낯선 상대팀과 어울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건 남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입니다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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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게 즐기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레 성과도 생겼는데요 축구는 센터 아이들에게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형 형아가 너 솔직히 좀 막아 기분이 어때요?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? 뭐랑? 질 줄 알았는데 이겼네요 좋겠어요? 멋져요 어땠어? 재밌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, 차려 임만우의 신라엄 경기 승부차기 1대0으로 임만우의 승리수다 박수 한 번 쳐요 그날 오후 에어로빅 수업을 위해 인근 강당으로 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에어로빅 복까지 갖춰 입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재현이만 평상복 차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는 왜 저기 에어로빅 복이 없어? 너무 커서요 아니 몸이 너무 커져서 옛날 게 안 맞는 거야? 네 에어로빅을 할 때 신은 신발마저 이젠 신기가 불편합니다 어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안은 아휴